상추 어서오세요. 방구님들.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저는 오늘 퇴근길에 양손 가득 상추를 얻어왔답니다. 요즘 상추 정말 연하고 맛있죠? 상추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 삼겹살 먹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심한 날 삼겹살 먹으면 좋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호흡기에 끼어 있는 미세먼지 제거하는 데는 삼겹살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경로는 식도가 아닌 호흡기이기 때문에요. 삼겹살의 기름이 목에 낀 미세먼지를 제거한다는 말은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일은 삼겹살을 좀 구워보려고 해요. 상추에 삼겹살 자 지난 시간 하회는 광산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정길의 도움으로 잘 견뎌내고 있는데요. 한편 다회는 어떤 상황일까요? 책방 주인이 가꾸는 다육식물의 영상을 보시면서 이번 시간에도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본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3. 다회가 거실에 들어섰을 때 그 안은 텅 비어있었고 왠지 썰렁한 느낌이 들었다. 며칠째 온기라고는 없이 한기가 떠돌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그녀는 남의 아내 보리암에서 하윤에게 이튿날 돌아가겠다고 연락을 했지만 약속한 날보다 사흘이나 늦게 반포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게 즐거웠다. 이제는 기다리는 이 없는 텅 빈 둥지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한없이 들뜨게 했다. 하윤에게는 일부러 돌아온다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뜻밖의 출연으로 인한 즐거움을 안겨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광장에 차를 주차시키던 다혜의 눈에 불 꺼진 어두운 창문이 들어왔다. 혹시나 하는 의구심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는 애써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며 3층 계단을 급히 뛰어올라갔다. 그녀는 조급해지는 마음을 억누르며 조심스레 현관의 배를 눌렀다. 늦은 시간에 울리는 벨소리가 복도의 차가운 밤공기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자고 있을지도 몰라. 다혜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추스리며 다시 한번 벨을 눌렀다. 그러나 현관문은 여전히 열릴 김이 없이 침묵 속에 붙박여 있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현관 열쇠를 찾았다. 열쇠를 찾는 손이 자꾸만 떨렸다. 잠겼던 문이 열리는 날카로운 금속송 소리가 몹시 귀에 거슬렸다. 다혜는 손잡이를 돌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하윤이 없다면... 그녀는 그 두려운 생각을 떨쳐버리려는 듯 왈칵 문을 열고 큰 소리로 하윤을 불렀다. 하윤씨! 그러나 대답은 없고 썰렁한 한기가 거실에서 쏟아져 나와 그녀의 얼굴을 휘감았다. 벌어진 커튼 틈 사이로 아파트 광장의 뿌연 수온 등 불빛만이 스며들고 있었다. 거실에는 죽음같은 저교함이 떠돌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이방저방의 문을 열어젖혔다. 하윤은 없었다. 단지 침실 화장대에 거울 위에 붙어있는 하윤의 메모지만이 그녀를 비웃기라도 하듯 냉정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다혜는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허탈감에 사로잡혀 한기 가득한 빈 방에 쭈그리고 앉았다. 저절한 외로움으로 울음이 터져나왔다. 하윤씨! 하윤아, 좀 쉬자. 아이고, 허리야. 송씨하고 정환이는 노드로 나갔냐? 어때? 며칠 일을 해보니 할만하냐? 어느덧 퇴양할 시간이 30분 정도 남아있었다. 기원이 어둠 속에서 눈동자를 반짝이면서 하윤 쪽을 향해 물었다. 땀에 흠뻑 젖은 기원의 작업복에 탕가루가 내려앉아서 번들거리는 게 보였다. 하윤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씩 웃었다. 막장에 들어온 지 사흘째가 되는 날이었다. 흐르는 땀에 탕가루가 번벅이 되어 하윤의 얼굴도 엉망이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그저 하얗게 드러난 이와 눈뿐이었다. 기원의 입에서 토해내는 담배 연기가 비틀거리며 갱도 안을 떠돌았다. 송씨와 정환이 갱석 더미를 노두 야적장에 부리고 들어오면서 미는 광차의 바퀴소리가 점점 더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하윤이 있는 막장으로 다가섰다. 노란 불빛 두 개가 눈에 들어왔다. 송씨와 정환이 무슨 이야긴가 주고받으며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가 걸걸한 송씨가 정환을 놀리는 듯했다. 그래, 그러니까 국 쏟고 뺨 맞고 그랬다 이거지? 그런 소리 말라니까요. 그 상황에서는 송씨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두 사람은 광차 두 대를 굴착 막장 가까이에 대놓고 하윤과 기원의 곁으로 다가왔다. 벽 쪽에 부려진 동발 위에 걸터 앉으며 정환이 기원에게 물었다. 오늘 일은 끝났죠. 표정 없이 담배만 피우던 기원이 정환의 물음에는 대꾸하지 않고 질문을 던졌다. 오늘 경석 몇 차나 해치웠어요? 그 말에 송씨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검탄이 기록한 거 보니까 열여덟 차던데. 대답을 하면서 송씨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 그어댔다. 쉽게 불이 붙지 않았다. 에이, 이놈의 성냥이 왜 이렇게 안 켜져. 야, 정환아, 라이터 좀 줘. 성냥이 그새 땀에 젖은 모양이다. 정환이 투덜거리는 송씨에게 라이터를 건네주면서 하윤에게 얼굴을 돌리고 물었다. 김씨, 어때요? 할만해요? 하윤은 말없이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그에게 권하며 그저 웃기만 했다. 정환이 담배를 한 개비 꺼내면서 말을 이었다. 힘들 거요. 처음 와서 일주일 이상 견디는 놈 나 몇 번 못 봤다니까. 일주일만 견디면 그래도 몇 년은 이 구댕이 속에다 대가리 푹 쳐받고 살 수 있는데 말이야. 정환의 객적은 이야기를, 정환의 객적은 이야기를 듣던 기원이 눈물거렸다. 족같은 소리하고 있네, 자식. 이마, 너는 그럼 네 애미 뱃속에서부터 이 쫄딱구덩이 후산부로 점찍해서 나왔냐? 담배 다 꼬실었으면 치우고 퇴양할 준비나 해, 인마. 세살거리지 말고. 어이구, 기원이 형은 내 말이 맞는 말 아니오? 그래, 그래. 알았다, 이 자식아. 기원이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웃었다. 하윤은 그들의 대거리에 웃음이 절로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코끝이 찡했다. 기원은 같이 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하윤을 동생처럼 살뜰히 보살펴주었다. 하윤에 대한 정환의 걱정을 모질러버리는 것도 모두 하윤에 대한 일종의 애정표현이었다. 기원에게 퇴박을 맞은 정환은 고향이 충북 제천인 총각이었다. 그저께 첫 작업에서 함께 배치를 받은 이후 오늘이 세 번째 동행이었다. 그때 인사를 나누면서 들으니 나이가 스물여섯 살인데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답지 않게 얼굴이 굉장히 곱상하고 앳대어 보이는 청년이었다. 하윤은 정환의 겉모습만 보고 이런 사람이 그 거칠다는 광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 벌써 7년째라고 했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을 다 마치지 못하고 이곳으로 와서 광부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다. 첫날 보앙 작업을 마치고 그 다음 날부터 하윤과 기원, 정환, 송씨, 네 사람은 한조가 되어 490미터 지점의 굴착 막장으로 배치되었다. 그 일행 중 정환이 가장 나이가 어린 데다가 기원과 한 집에서 하숙을 하는 허물없는 사인 까닭에 기원은 이것저것 잔심부름까지 시켰다. 그래도 정환은 싫은 기색 한 번 하는 일 없이 웃음으로 받아 넘기고 오히려 농담까지 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게 성격이 원만한 정환이었지만 왠지 하윤에게는 아직 뜨악하게 굴었다. 정환은 하윤이 신참인데다가 그가 광산 생활에 적응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들은 오후 3시 40분경에 490미터 지점 굴착 막장에서 태양하기 시작했다. 막장을 나오며 정환이 먼저 기원에게 말을 건넸다. 기원이용 오늘 신입식이 기원이냐 기원이용 오늘 신입식 해야죠. 오늘이 벌써 사흘째지. 신고식이라. 좋아. 야 하윤아 너 오늘 각오해라. 퇴근하고 나서 쫄딱구덩이 입적 기념식을 하는 거야. 알았지? 예. 그런데 신입식이란 게 어떤 이런 쑥맥. 그저 몇몇이 모여서 인사도 나눌 겸 술 한 잔씩 돌리고 흥을 돋우자 이거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썩 내키지는 않지만 하윤은 거절할 수가 없었다. 주갱도 150미터 지점에 있는 복선 플랫폼에 닿으니 1편 2편에서 작업을 마친 광부들이 땀에 절은 모습으로 여기저기에서 퇴항하고 있었다. 하윤 일행을 앞서가던 40대 중반에 늑수구레한 광부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오전 2편 190미터 지점 노브리 막장에서 캐빙 작업을 하는데 채 터지지 않은 다이너마이터 하나가 채탄 슈트를 타고 광차로 내려와서 터지는 바람에 정말 혼났다니까. 하윤은 그들의 뒤를 따르며 광부들의 생명이란 항상 긴박한 생사의 관림길에 놓여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저절로 진저리가 쳐졌다. 주갱도를 벗어나자 아침과는 달리 따스한 공기가 느껴졌다. 빛나는 오후 햇살이 강하게 눈을 자극했다. 눈이 부셔서 아예 눈을 감아버렸다. 공기 압축 펌프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원동기 소리가 텅텅대며 온 산에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다. 그런 소음 속에서도 주갱도를 벗어난 광부들은 오늘도 또 하루의 작업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에 나른한 몸짓으로 갱이실 바닥 등 앉을만한 곳이면 어디든지 주저앉아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털썩 주저앉아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4시에 교대하는 오후 을반 근무자들과 농담을 놔두기도 했다. 하윤은 갱이실로 돌아와 작업복과 장화를 벗고는 세면도구를 챙겨서 목욕탕으로 향했다. 바람이 불면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개딱지 같은 형상인데다가 내부마저 좁아터진 목욕탕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훈훈한 열기가 하윤의 지친 육신 속으로 안개처럼 스며들었다. 하윤이 들어오는 것을 본 기원이 큰 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는 벌써 목욕탕에 와있었다. 하윤아 이쪽으로 와. 그런데 너 목수건은 가져왔냐? 아니요. 하윤은 아차 싶어 대답을 하는 즉시 작업 갱이실로 되돌아가서는 목수건을 챙겼다. 목수건을 챙기며 작업 첫날 목욕탕에서 기원이 들려진 이야기를 떠올렸다. 목수건은 광부들이 작업을 하며 몸 안으로 탄가루나 경석가루 등에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목에 감는 흰 무명수건으로 목욕수건으로 대용하기도 하는 물품이다. 기원은 광부들이 목욕을 하면서 목수건을 빨아 목욕수건으로 쓴 다음 그것을 말려서 다음날 작업 때 다시 목수건으로 사용한다면서 날마다 목욕탕에서 빨라고 하윤에게 일러줬던 것이다. 기원이 목욕탕으로 돌아온 하윤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너는 어째 젊은 놈이 건망증이 그렇게 심하냐? 하윤은 사람들 앞에서 무한을 당하자 너무 창피했다. 그러나 기원은 하윤의 감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옆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뭐가 재미있는지 계속 낄낄대고 있었다. 따스한 온수로 탄가루 범벅이 된 몸을 깨끗이 씻고 나자 하윤이 느꼈던 무한함도 어느새 사라졌다. 하윤은 적당히 나른함을 느끼며 피로를 풀고 있었다. 그때 전훈식 감독이 들어와 하윤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김하윤 씨, 어떻습니까? 오늘이 사흘째인데 할만해요? 웃으며 묻는 그에게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무엇보다 어둠에 익숙지 못해서 뭐가 뭔지 도통 분간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래도 며칠만 견디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옆에 있던 기원이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억척이던걸요? 광부 체질인 모양이에요. 하하하하. 그리고 감독님, 하윤이 입적 기념식을 저 건너 주막에서 오늘 거행할까 하는데 함께 참석하시죠? 그래요? 그럼 함께 막걸리라도 한 잔 걸쳐야죠. 목도 컬컬하던 차에 잘 됐네. 자, 끝나고 봅시다. 나도 사무실에 들어가 생산량 보고도 하고 볼일 좀 보고 나올 테니 검탄에게 출근표를 찾아가도록 하세요. 전은식이 갱인실을 나서자 기원이 하윤에게 말했다. 하윤아, 그러나 저러나 너 돈 좀 가진 거 있냐? 예? 하윤이 의아한 얼굴로 기원을 바라보았다. 술값 있느냐고. 돈 없어도 입적한 인감증만 있으면 걱정 없지만. 인감증이란 광부들에게 통용되는 일종의 신용카드였다. 가맹점에서 그 인감증을 제시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도록 한 유통카드인 것이다. 하윤도 어제 사무실에서 인감증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 기원의 물음에 하윤이 웃으며 대답했다. 술값 정도는 있어요. 그렇다고 걱정할 것까지는 없어. 그런데 정원이 자식은 벌써 어디로 센 거야? 어디 처박혀서 코빼기도 안 보여? 정원 씨는 조금 전에 사택 쪽으로 올라가던데. 그런데 하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정원이 갱인실로 들어왔다. 벌써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퇴근 준비를 마친 그의 모습은 막장 인부라기보다는 귀공자라고 해야 더 어울릴 듯했다. 그런 정원을 보고 기원이 면박을 주며 물었다. 이 기생오라비같이 생긴 자식. 너 어딜 그렇게 쌩쌩거리며 다니냐? 정원은 노여움을 전혀 타지 않는 얼굴로 실실 웃으며 대답했다. 요 위 12호 사택에 있는 이쁜이 아빠 있잖아요. 기원이 형도 알잖아요. 노조 대의원으로 있는. 병원에 있다가 며칠 전에 퇴원을 했는데 그동안 바빠서 인사도 못 갔거든요. 그래? 이쁜이 아빠는 안다만. 이 자식아, 네가 바쁘게 뭐가 바빴냐? 하기는 가시내 꽁무니 따라다니느라 바쁜 것도 바쁜 것이긴 하지. 에이, 그래서 잠시 인사차 들렀다 오는 건데 형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쌩쌩거리고 뭘 쌩쌩거리고 다녀요. 볼멘 소리를 하는 정원의 대거리에 갱이실 안에 있던 광보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는 진솔한 삶의 향기가 배어있었다. 잠시 후 갱이실을 나선 기원과 송씨, 정환, 전훈식, 검탄 조원인 김경환 등 하윤 일행은 7일 이항 건너 사무실에서 30미터 정도 위쪽에 있는 작은 주막집으로 들어섰다. 그것은 6, 7평쯤 되는 작은 간이 주점이었다. 그 주점은 7일 이항의 광부들과 사택, 그리고 고토리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몇몇 외딴 집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 주점의 주인도 7일 이항의 광부였다. 2월 중순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작업장을 떠난 오후 4시 30분경은 사실 술집에 들어서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었다. 해가 중천에 걸려있는 시간에 술집에 드나드는 일에 익숙지 않은 하윤은 잠시 머쓱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술집 안에는 벌써 몇몇 사람이 자리를 잡고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은 하윤 일행에 들어서자 함께 들어선 전훈식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며 술을 권했다. 아니 정감독님이 웬일이십니까? 요즘 통 발걸음을 안 하시더니 자 한 잔 받으세요. 오십대로 보이는 한 광부가 술잔에 막걸리를 가득 채워 전훈식에게 권했다.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잔을 받는 전훈식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전훈식은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키가 작달만 하고 늘 사람 좋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에게서는 항상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하윤이 허물없는 사회가 되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전훈식도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 장성의 209 광산 거를 나온 전훈식은 15년 가까이 광산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의 삶에 대해 무척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불만으로 느끼는 삶의 요소들을 제거해보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 결과 그는 남보다 일찍 집도 장만했고 저축도 꽤 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근본적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광산일을 그만두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그는 재작년에 대처로 나가서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광산또 구댕이 벗어나면 온요일 아침 햇살에 녹는 서리빨이라는 말처럼 2년도 채 안 되어 다 털어먹었다. 결국 전훈식도 송충이가 솔잎을 갉아먹는 심정으로 광산으로 되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천성이 워낙 낙천적인지라 동료들에게서 신망을 얻었기 때문에 7일 2항에서도 누구나 그를 반겼다. 하윤 일행도 술자리를 잡았다. 그곳에 먼저 와 있던 갑반 광부 몇몇이 하윤 일행 속으로 끼어들었다. 의논 끝에 막걸리가 좋겠다고 결정을 했고 두부찌개 하나와 돼지고기 삼겹살 10인분을 시켜 술판이 벌어졌다. 술이 한숨 배씩 돌고 통성명이 끝나자 기원이 술자리를 이끌면서 오숙의 소리까지 곁들여 좌중을 웃겼다. 그러니까 아마 재작년 5월일경이라고 글쎄 황제에서 함께 일하던 머저리 같은 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입만 뗐다 하면 자기는 구댕이 돈 파먹는 게 안 어울리는 인간이라나 뭐라나 그래서 먹을 술 안 먹고 피울 담배 안 피우고 해서 가만히 자 야 정원아 새끼야 형님이 썰을 풀고 계시면 목도 컬컬하실 텐데 목축이시라고 술도 한잔 따르고 그래라 생긴 건 이렇게 기생고랍이 뺨치게 생긴 자식이 어째 그렇게 눈치가 없냐 에이크 그 말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기원은 마지못해 눈을 흘기며 그의 잔에 술을 따르는 정원에게서 막걸리 주전자를 잡아챘다 그러더니 자기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다시 한번 정원에게 핀잔을 주고는 말을 이었다 엎드려서 절 받는 게 낫겠다 새끼야 그렇게 해서 돈 천만 원 좋게 모았던 모양이오 제 딴에는 무척 대견했겠지 그래서 다니던 한보 탕광인가 어딘가를 때려치우고 서울로 나가 장사라도 하겠다고 돈을 몽땅 찾아가지고 서울로 갔어 그런데 서울 가서는 이틀 만에 교통사고가 나서 되져버렸지 뭐야 네 참 이런저런 잡담과 한담이 오가는 사이 시간은 흘러서 벌써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그런데 말없이 술만 들이키던 송씨가 거나해진 얼굴로 하윤에게 물었다 김씨 그러나 저러나 김씨는 못담시 요 쫄딱구덩이로 와불었어 생긴 것부터가 요 쫄딱구덩이 체질은 아닌디 하윤이 대답 대신 웃기만 하자 그는 대답을 재촉했다 그러자 기원이 나섰다 으흐 온종일 그놈의 얘기네 굴속에서는 저 정안이 자식이 지랄이더니 나와서는 또 송씨야 이 사지구덩이 속에다 대가리 들이밀고 싶어서 들이민 놈이 어디 있겠어 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법이지 자자 거리 타분한 얘기 관두고 한 곡조 쫙 뽑고 또 내려가 봅시다 그래 그게 좋겠소 먼저 하윤씨가 한 곡조 뽑아보쇼 정안이 옆에서 거들고 나섰다 하윤은 술상을 두드리는 젓가락 장단에 맞춰 유행가 한 곡을 불렀다 돌아가며 제 흥에 겨워 부르는 유행가 가락 속에 광산촌의 시름이 깊어가고 고토리 산골짜기에는 어둠이 눈물처럼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일곱시가 넘어 술자리가 끝났을 때는 모두 거나하게 취기가 올라 있었다 술자리가 파하자마자 정안은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기원의 말에 따르면 그 친구란 다방에 있는 아가씨라고 했다 그리고 송씨와 검탄원 김경환도 비틀거리며 갱의실 뒤편에 있는 개딱지 같은 사택으로 스며들었다 술집을 나서자 고지의 매서운 바람이 분탕가루를 날리며 거리를 쓸고 지나갔다 전은식은 자신의 통근용 오토바이를 천천히 끌면서 하윤과 기원의 걸음에 맞추고 있었다 기원은 몹시 취한 듯 말뻔새가 고약해졌다 그야말로 행설수설의 좌충우돌이었다 그런 기원을 전은식에 나물었다 글쎄 이렇다니까 서씨 정신 차려 술도 약한 사람이 술자리만 오면 술 욕심은 제일 많다니까 이러니 여태 장가도 못 들고 이 모양이지 그런 소리 마셔 전형 이래봬도 다 작은 있다고 왜 이래 이거 내가 그 고무신을 신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전은식이 기원의 말에 웃으며 대꾸했다 에휴 그래도 이분 살아가지고 그리고는 하윤에게 눈길을 주면서 말을 걸었다 하윤이 사실은 말이야 어제 하감독이 집으로 전화를 걸었더라고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막장에서 일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야 어때 이쯤에서 마음을 돌려보는 건 기술도 있고 하니 하감독하고는 알고 지낸지가 꽤 오래되었지 자네 걱정을 태산같이 하더군 그 말에 하윤은 친구 정규를 떠올렸다 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하윤은 추워도 그럴 생각은 없었다 아무 대꾸를 하지 않고 이야기를 듣고만 있는 하윤을 쳐다보던 전은식도 그 마음을 읽었는지 말없이 걷기만 했다 기원은 어느새 뒤편에 쳐져서 바지춤을 내리고 길가에 오줌을 내갈기고 있었다 하윤이 느린 어조로 담담하게 대답했다 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알 수 없지 뭐 본인의 마음이 그렇다면야 어쨌든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얘기하게 서로 돕고 사는 게 인생 아닌가 하하하하하 벌써 간선도로에 가까워 오는지 오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이고 이따금 경적 소리도 들렸다 하윤은 기원이 염려가 되어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기원은 간선도로변에 못 미쳐있는 야트막한 언덕백에 올라앉은 하숙집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기원을 바라보고 멈춰선 두 사람에게 기원이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 인사했다 현영 내일 보자고요 하윤아 힘내 인마 알았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손을 흔들면서 언덕배기로 올라가는 기원의 모습이 조금 위태로워 보였다 다시 발걸음을 옮기며 하윤이 입을 열었다 감독님 먼저 내려가시죠 저는 천천히 버스 타고 내려갈랍니다 아니야 참 숙소는 저 당분간 정길이와 함께 있기로 했습니다 한 일주일쯤 함께 지내다가 이곳에 익숙해지면 따로 하숙집을 구해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럼 잘 됐군 어차피 사복으로 내려가야 할 테니 말이야 나도 그쪽이야 자 뒤에 타라고 이놈의 마누라쟁이 또 바가지 꽤나 긁겠군 하하하하하하 괜히 저 때문에 아니야 그런 소리 말라고 하윤은 결국 전은식이 권하는 대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올라탔다 부른거리며 탕가로 날리는 거리를 달리기 시작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 하윤은 괜스레 차오르는 눈물을 몰래 훔치고 있었다 정길은 집에 없었다 그 대신 하숙집 주인 여자가 정길은 집에 없었다 그 대신 하숙집 주인 여자가 늦게 들어온 하윤을 반갑게 맞았다 어머 늦었네요 저녁 드셔야죠 아니에요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군 기다리시다가 조금 전에 나갔어요 오시면 흙다방으로 오라고 하시던데요 예 하윤은 도시락을 건네주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하숙집을 나섰다 바람이 꽤 세차게 불고 있었다 다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니 다방 안 여기저기에서 갑반 퇴근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야 미스오 어때 오늘 저녁 내가 한 잔 살게 미스오가 웃기만 할 뿐 그 말에는 대꾸가 없자 다시 최근하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정길은 그곳에도 없었다 윤양도 없었다 하윤은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대로 나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을 때 배달을 나갔다가 들어오던 윤지숙이 하윤을 발견하고 반색을 했다 어머 아저씨 언제 왔어 왜 그러고 계세요 그쪽 난로가로 앉으세요 하윤은 마지 못한 얼굴로 난로가에 앉았다 지숙은 배달용 커피포트와 쟁반을 주방 쪽에 내려놓고는 쪼르르 달려와 하윤 옆에 앉았다 하윤은 차가운데 있다가 훈기가 도는 다방 안으로 들어온 탓인지 아까 마신 술이 오르면서 머리도 좀 어지러웠다 그리고 몸도 천근 만근이나 되는 것처럼 무거워졌다 그렇게 잠이 서서히 몰려오는 바람에 눈길도 몽롱해졌다 그런 하윤의 모습을 보고 지숙은 그제야 그가 술에 취했다는 것을 눈치챘다 어머 술 드셨구나 그녀는 얼른 일어나서 카운터로 가더니 사이다 두 잔을 가져왔다 드세요 술 깬시라고 제가 사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윤은 의식이 몽롱한 가운데서도 괜히 그녀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했다 지숙은 하윤이 사복당을 밟던 날 그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다 왠지 그가 애처롭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가 정길이 자랑삼아 말하던 김하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에게 자석처럼 끌리는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기가 힘들었다 지숙은 열일곱 어린 나이에 집에서 나와 8년 가까이 객지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인간에 대한 불신의 벽을 쌓고 있었다 그런데 하윤을 보는 순간 그가 그 벽을 깨트릴 첫 남자가 될 것 같단 예감이 들었다 하윤은 익숙지 않은 데다가 힘에 겨운 광산일에서 오는 피로감과 술기운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 잠에 고라떨어지고 말았다 하윤은 다이가 부르는 소리에 놀라 퍼뜩 눈을 떴다 그런데 그를 부른 사람은 다이가 아니라 지숙이었다 그녀를 보는 순간 하윤은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아, 여기는 사복이지 그러자 괜히 쓴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쓴웃음을 짓고 있는 하윤에게 지숙이 화난 표정으로 말을 걸었다 왜 웃어요? 무슨 잠을 그리 잔담? 벌써 9시가 넘었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하감독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요 하감독님은 지금 이 아래 여관에 있대요 그리로 오라고 하시던데 가실 거예요? 아까 아저씨 들어오실 때 저도 그곳에 갔다 오던 길이었거든요 그래요? 이거 미안하군요 장사하는 집에서 머쓱한 표정을 짓는 하윤을 보자 지숙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렇게 시끄러운 다방 안에서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을까 지숙은 하윤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정길에게서 하윤에 관한 사정을 들었던 지숙으로서는 고생을 자초하는 그의 심경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정길이는 아직 정신이 없으신 모양이네 조금 전에요 전화가 왔었다니까요 이 밑에 있는 여관으로 오시래요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모르세요? 술래기 화투를 치고 있어요 재밌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럼 거기로 갈 것 없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가서 그만 쉬어야죠 참 커피 한 잔 주세요 미스윤도 한 잔 하실래요? 좋아요 사주신다면 하윤은 잠을 좀 잔 덕분에 술도 웬만큼 깨고 머리도 한결 개운해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커피를 가지러 가는 지숙의 모습 뒤로 문득 다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하윤은 뭘 하고 있을까 밤 10시가 거의 다 되어서야 하윤은 흙다방을 나섰다 정길이 화투를 치고 있는 여관의 간판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곳으로 가볼까 하는 생각을 무지르고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자리를 펴고 누웠다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정신은 오히려 더 맑아져서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온갖 상념이 하윤의 머리를 어지럽혔다 횡댕그렁한 정길의 하숙집에 누워있자니 외로움의 경량이 밀려들었다 하윤은 다에에 대한 그리움으로 몸을 떨었다 불쑥 다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치성하게 타올랐다 머릿속에서 낱마처럼 뒤엉겼던 상념들을 겨우 잠재우고 지친 육신을 잠의 빗속에 내맡겼던 하윤은 정길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다 벌써 동이 트는지 창밖은 희끄무레 했다 정길은 방금 들어온 모양이었다 잠도 제대로 자지 않은 듯 눈이 쑥 들어간 것이 몰골이 영 말이 아니었다 정길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하윤에게 말했다 어때 할만 하더냐 음 해볼만 해 괜한 고집 피우지 말고 거기 그만둬라 그리고 여기 며칠 눌러 있어봐 그러면 정기 쪽으로 일자리가 날 테니까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니까 정길은 방에 들어와서는 일단 출근복으로 갈아입고 하윤 옆에 앉아서 다시 한번 그를 설득했다 아니야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뎌볼 생각이야 그러다가 정들면 진짜 여기 눌러붙어 사는 거고 그렇지 뭐 참 너 우리 정감독한테 전화 있었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어쨌든 정길이 너한테 참 미안하다 야 니 고집도 알아줘야 되겠구나 알았어 하여튼 일단 견뎌봐 정감독 참 좋은 분이야 잘 사귀어 보라고 그러나 저러나 오늘 아침엔 꽤 춥겠다 어젯밤 늦게부터 눈이 와서 지금 밖은 굉장해 일어나면서 시계를 보니 다섯 시가 채 안 되었는데 창밖이 너무 밝아서 하윤도 어쩐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잠이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온 이후 눈이 계속 내린 모양이었다 하윤은 화제를 돌렸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잠도 못 잔 모양인데 어어 어제 회사 동료더라고 재미로 코스톱 좀 치다 보니 늦어졌어 그는 자신의 치부를 들킨 듯 멋쩍은 얼굴로 어정쩡하게 대답했다 하윤은 자신이 그것을 탓하고 나무랄 처지는 아니었지만 문득 정길이 이곳에 온 후 도박벽이 생긴 모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출근 준비를 서두를 시간이 되었다 침구를 정리하고 밖으로 나오니 온 천지가 흰 눈에 덮여 설국을 이루고 있었다 오중충하고 시커만 탕가루가 켜켜이 내려앉아 있던 집들의 지붕 위에도 도로 위에도 마당의 메마른 화단 위에도 소담스러운 눈이 쌓여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네 김상욱 작가님의 연인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히 책방에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 아멘